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양당다면서 일한다는 애가 얼굴이 이게 뭐냐? 내 꼬라지가 그렇게 초라해? 그래, 엄청 초라해 보여 가만히 있어봐 언니가 직접 해줄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화장 하나는 끝내 주게 잘하거든 고마워, 언니 근데 다음에, 다음에 해줘 조봉이 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 너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기분 더럽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, 언니 그래, 그럼 그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게 언니가 예쁘게 화장해줘 알았어 언니만 믿어? 응 응 응 생각보다 아주 많이 좋아 보인다 안 이상해? 이런 상황에 어울릴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쁘네 선물함 보다 더? 10배 아니, 100배쯤? 100배쯤? 가지고 싶으면 확 빼서 내가 도와줄까? 누나 필요하면 말해 여러 가지 면에서 난 홍성구, 네 편이다 나도 나도 KBS